행복중심 독학도시, 세종시에서 만난 이번 주 구자농부는? 세종에서 분무기로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이명곤입니다. 이 분무기로 키우는 구자장무는? 저희는 한 10가지 종류 기르고 있는데요. 상추 종류하고요. 딸기, 고추, 제라늄하고 에고니아까지 재배하고 있습니다. 잎식물부터 꽃, 열매, 구근식물들까지 없는 게 없는데 이게 다 가능한 거예요? 그게 이제 저희의 재배 기술입니다. 바로 에어로포릭이라고 불리는 분무식 수경 재배 법입니다. 연매출 2억 5천만 원 올리는 이명곤 분양부의 성공 비법은 금요일 오후 2시 30분에 공개됩니다.